아, 맛있는 냄새 나. 안녕. 뭐 도와줄 거 없어? 없어, 예림. 아니, 다 했는데. 다 했는데, 다 했는데 굳이 뭐. 아니, 그래도. 갑자기 민기정 문기적 되면서. 저게 한 번 얹으려고. 나도 했다, 이렇게. 뭐 도와줄 거 없어? 사과라도 깎을까? 아, 사과라도 채 썰래? 어, 사과라도. 아, 여기 너무 목적거려. 예림아, 갑자기 가있어, 동아. 싫어. 우리 다 했어. 아, 왜 그래. 나도 도와줄 거 같아. 어떠하면 한 40분 전에 오지 그랬잖아. 다 끝나는데. 오빠 줘봐, 해볼게. 아, 해볼래? 어, 해보자. 응. 이렇게 채 썰면 돼. 해봐. 아니, 해보래. 응, 해보라고. 시켜달라도 해보라고. 야, 이렇게 하는 건데? 응? 맞잖아? 어, 조심해. 아, 조심해. 아이고, 아이고. 도다치겠다. 도다치겠다. 아이고. 이렇게 주시는 사람 처음 봤어? 손가락 누르는 사람? 이렇게 하면... 좀 굵긴 한데, 그렇지? 괜찮아, 괜찮아. 식감이 더 사는 거지, 그래. 느린의 미약이라고. 더 많이 씹고, 입에 더 걸리고 그런 것보다. 한 번 먹어보자. 오빠, 좋은 생각이... 뭐 하는데? 응? 샐러드 웨이크를 올리고 있었대. 샐러드 웨이크를 올리고 있었대. 샐러드 웨이크를 올리고 있었대. 그래서 채를 썰어야 됐었는데.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괜찮아, 괜찮아. 한 번 더 해봐. 한 번 더 해봐. 얇게 썰어, 근데. 이렇게 하면 돼. 어떻게 해야 돼? 그래, 내가. 이렇게 해서 좀... 아니야, 둘 다 할 일에. 나 열심히 한 번 해볼게.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하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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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 악물고 해야 돼. 아니... 이상하다. 원래 사실은 팔질할 때 이 손등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닫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닫혀. 맞아? 왜 이렇게 무섭냐? 여기서 팔질 아는데. 아니야, 모습만큼은 프로야. 자세만큼은. 앞치마... 아, 아니야. 잠깐만, 앞치마. 앞치마 아니야? 나 앞치마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? 아, 여기 위에 뒤에 치마 아니지? 예뻐. 네, 예뻐, 예뻐. 옷 예뻐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. 나 잘했어? 잘했어, 잘했어.